서유가 지난주에 가세가세, 잔해가세, 가세가세, 놀러가세, 배를 타고 놀러를 가세, 지도 덩겨라, 동개덩실로 놀러가세까지 거까지 그러면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집어갈게요. 박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보라고 했는데 손바닥이 보이는 게 안 좋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가세 여기 배운 데까지 가세 시작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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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세 해들 타오 돌려를 가세 지구동 기어라 둥개 둥덩덩실로 돌려가세 코까지 했으니까 앞집이며 앞집이며 빗집이라 여기까지 시작 앞집이며 빗집이라 앞집이며 빗집이라 시작 앞집이며 빗집이라 그 다음에 각위 각집 저자들로 각위 각집 저자들로 각위 각집 저자들로 시작 각위 각집 저자들로 장부간장 시작 장부간장 시작 시작 장부간장 장부 두번째 박자에서 부가 들어가요 장부간장 시작 장부간장 그렇죠 장부간장 시작 장부간장 다 녹인다 아신다 다 녹인다 다 녹인다 여기에서 다섯번째 박자에서 숨을 쉬어 줘야 돼요 다 녹인다 다 녹인다 다 녹인다 다 녹인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앞집이면서부터 시작 앞집이며 빗집이라 peuple üzI가 déc erfahren 각집 저자들로 사허ị 동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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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몰이 추운 사몰을 말하는 거에요 추운 사몰 그 다음에 개삼아몰 개삼 시작 개삼아몰 동상몰 개삼아몰 동상몰 개삼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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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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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호량도 공공 호량도는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에요. 고려시대 행정구역인데 거기 어디냐? 강원도를 말하는 거에요. 호량도는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에요. 호량도는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에요. 호량도는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에요. 요건데 고기가 잘 안되는 거 같은데? 호량도는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에요. 호량도는 고려시대 행정구역에 그리스도는 주에는 호량은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알 rectifier 돈 받 쏘오 시작 돈 받 쏘오 그러면 앞집이면서부터 곡까지 시작 앞집이면서뒤집이라 각이 각진 저자들로 상무한장 아동인당 상무한장 아동 상무한장 아동 상무한장 아동 고향도 봉퐁돌아를 오소하나 월서리 돈 받 쏘오 여기까지 잠깐 오늘은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가든님은 이제 곡이 2절 들어갈게요 다음주에